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신 분이나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겠지 했는데 너무나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버티다 버티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또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도 이제 다 까먹고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엊그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20명이 이렇게 3일 동안에 20명이 돌아가셨다고 그래 나와있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20명인가 했더니 사흘 동안에 이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2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에서 합동 분양소를 차리려고 하는 거 가지고 경찰하고 막 굉장히 어떤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저도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구나.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이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절망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극심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망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되냐. 이 소망이 있어야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문제나 삶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이 표류하게 되고 그 가정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겨낼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경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닭. 여러분 다시 뭘 한지 아시죠? 저는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배를 이렇게 항구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대놓는다고 그래요. 정박을 시키면 그 배들을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닭을 주고 거기다가 밧줄을 묶어가지고 배를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닭이 튼튼하면 아무리 태풍이 불어와도 이 배가 떠내려가거나 전복하거나 표류하거나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닭이 약하면 배가 나중에 보면 어때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밀려가지고 닭줄이 이게 튼튼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소망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의 닭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 아무리 우리 인생의 어떤 세찬 시련의 바람, 환란의 바람,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망이 내 인생이 표류하지 않도록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소망이 나를 지탱시켜주고 붙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없다면 어때요? 그 인생은 무너지고 그 가정도 무너지고 그 인생이 방황하게 되고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만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가 있어요.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소망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죽일 때 게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인 경우도 있고 포로수용소에다 수용을 해가지고 영양실조, 이와 빈대 이런 것 속에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코르텐붐이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그 엄청난 포로수용소의 영양실조와 그리고 이와 빈대와 질병 속에서도 죽지 않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극심한 고난과 그리고 그 정말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소망으로 이겨낸 것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 안에서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 만델라는 노벨평화상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한 20년 이상을 세월을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래 남아공은 어떤 나라냐면 흑인들이 거의 국민의 대부분인데 유럽에서 건너간 백인들이 얼마 되지 않는 그 백인들이 그게 주류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모든 경제와 정치와 이런 걸 다 장악해가지고 백인 통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흑인들이 민주화를 위해 자유를 위해서 백인들하고 싸웠습니다. 반체제 인사로 찍힌 넬슨은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이상 감옥 생활을 했어요. 아마도 거기서 이 사람은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감옥 사려하고 나온 넬슨 만델라를 보니까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이 나라에 대한 내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국으로 갔습니다. 노예시앙에서 또 팔려가지고 보디바레 집으로 가고 거기서 또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것 같았지만 또 보디바레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나올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어떤 낯설고 물손은 이국당에 팔려가지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찬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엄청난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환란과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정말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금 살아 있어도 육신은 살아 있어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의 가슴 속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포자기하고 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요셉이 보디바레 집에 팔려가고 그 감옥에 들어갔어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정말 보디바레 아내가 유혹하는데도 범죄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가서 날마다 술로 자신의 인생을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 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라게도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주를 향하여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대요. 왜 거룩하신 주님을 배워라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라니까?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죄짓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도 성경에 보면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이 있는데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을 붙들고 이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은 동아줄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10편 42편은 다유세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왕궁에서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소수의 그런 신하들을 데리고 도주를 한 거예요.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그 밑에 있던 군사령관 요합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다 장수들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거기 다 가담을 했습니다. 신하들도 다 그쪽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심 국민들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가버리고 자기는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내 신도 못 신고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도망쳐 있는데 언제 이 압살롬이 보낸 군인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이요. 막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아들이 보낸 군인들이 언제 와서 자기를 엄습할지 못한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며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지금 얼마나 낙심이 된 상황입니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너를 도우심으로 말며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안해하고 낙심됐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의 영혼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소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디모델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질병이 찾아왔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아무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주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를 얼마나 만납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의학으로도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났을 때 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그런 어떤 운명을 바꿔주시고 내 불행한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 그분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낳을 때부터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거지로 소경으로 그리고 이 안준뱅이로 비참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 운명에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며마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버틸 수 없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그리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소가 보면 얼마나 많고 양이 얼마나 많고 낙타 뭐 엄청나요 재산이 그런데 마귀가 틈 타가지고 싹 다 옆에 있는 그런 부족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 소와 양과 낙타 이런 걸 싹 다 죽이고 다 뺏어가고 그리고 자녀들이 열 명이었는데 이 착한 자녀들을 태풍을 불어가지고 집에서 잔치하고 있을 때 그 집을 무너뜨려서 한날 한시에 다 열 명이 몰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상황이 그래도 요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틈 타가지고 요비의 몸에다 병을 갖다 줬습니다. 머름부터 발가격에 성한 데 없이 이 가려움 쪽 기와를 깨가지고 긁으고 막 잠을 잘려도 잘 수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요비의 아내는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집 나가고 친구들도 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놈아 네가 하나님 믿으면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벌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 그런데도 요비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런 극한 상황 다 재물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집을 나가고 자녀들 죽고 친구들도 배신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는 뭐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죽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비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요비기 23장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지금 보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만날 수가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그런데 여기 뭐라고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음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요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하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요비는 뭐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음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이런 엄청난 환란과 시험과 연단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음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 속에서도 그런 미애의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현실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6.25 이후 그 잿더미 위에서 오늘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될 때 얼마나 여러분 6.25 전쟁 이후 참혹한 그런 전쟁의 참하 속에서 가난과 그 평등과 무지와 배고픔 속에서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족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그리 특별히 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며마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올 수 있었기에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여러분 보십시오. 애국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종사려도 또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 기약이 없는 그런 무기수 종신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17살 나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에 주신 그런 소망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더 나은 내일에 대한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늘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들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꼭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드냐? 고난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예비에 대한 축복을 받게 합당 그릇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만들어진 그릇에다 축복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빚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연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 그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욕도 조금 전에 읽었던 욕도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적과 꾸는 가난 땅을 주시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광야로 데리고 와서 먼저 40년 동안 연단해가지고 그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고난이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 물질에다 소망을 두고 성경에 보면 물질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리석이 이게 썩은 동화줄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다 소망을 두고 자식을 의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은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보는 것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데 이건 세상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우리가 때로는 고달프고 힘든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낙은의 삶 여기서 행인과 순례자와 같은 삶을 끝난 우리에게 입이 놓으신 이별이었고 슬픔이었고 질병이었고 고통도 눈물도 죽음이 없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백년을 넘기기가 어렵죠. 지금은 이제 백세시대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몰라요. 그리고 인생의 이 삶의 여정 속에는 시련과 어려움의 과정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인생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 놓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먹고 늙어도 점점 이렇게 죽음의 날이 가까우면요. 완전히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늙어도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우수에 보면 그런 말씀 우리의 겉사람은 후폐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너무 우리 겉은 늙어갈 수밖에 없죠. 그럼 늙으면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얼마나 여러분 허전하고 인생이 진짜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겉사람이 후폐하고 이렇게 해도 늙어가도 천국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고향에 간 분도 있고 또 고향에 가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 휘부리서 11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안 돌아가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대요.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얼마 기간 동안 함께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가 같이 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크게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향이 갈대우루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향,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뭐라고 했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요.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것.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는 외국인과 낙은해서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에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런 걸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 세루살렘 성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항상 인생의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다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여기에다 여러분이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쌓아놓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부자는 부여해가지고 날마다 잔치 안 오고 호화로운 그런 어떤 좋은 집에서 자색 고운 배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 와서 구걸하던 이 거지는 병 들었는데 병원에 갈 돈도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개들이 와서 상처난 것을 막 핥고 이런데 그런데 이 거지는 어떻게 돼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마 어디 이름 없는 사람인지라 사람들이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니까 공동묘지 같은 데 갔다가 그냥 묻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거창한 장례 행렬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화를 보내고 조사를 하고 애도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부자는 죽었을 때 지옥에 낼 수 있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병 들고 가난하고 정말 의지할 것 없었던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보면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사는가? 이건 삶을 보면 딱 알아요.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내가 영혼이 가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땅에다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만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예수 안 믿으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죠. 죽을 필요가 없어요. 화영당할 필요가 없고 맹수에 원형 경기장에 가서 밥이 될 필요가 없고 재산을 몰수나 하고 잃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런 엄청난 환란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고난을 극심한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의 세 가지 소망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금성가에 그런 보금성가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제함 없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제함 없네. 그런 보금성.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제가 없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제를 안 받아요. 그런데 정제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런 병을 들었을 때 그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안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갈릴바다를 건너가다 밤에 태풍을 만났어요. 초저녁부터 새벽녘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고 떠다녔습니다. 엄청난 그 폭풍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녘에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놀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라 그래요. 그 주님이시거든 오라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바라보고 가러 갑니다.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그 파도 위를 그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빠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바다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가면서 예수님께 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환경이나 바라보고 문제나 바라보고 이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 속에서 절망에 빠지고 낙심의 바다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이런 폭풍우 같은 그런 삶의 문제 산더미 같은 파도 같은 이런 내 시련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의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분 안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아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려면 잠깐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도바 우리 로마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위로로 우리에게 뭘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요? 소망을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우리에게 뭘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냐 하나님이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위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성령운동을 하는 것 때문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다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있던 데서 나오니까 오갈 데가 없잖아요 얼마나 외롭든지 누구 교제할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무슨 속의 이야기를 토론할 사람도 없고 너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디서 낙심하지 않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졌냐 딱 성경을 펼쳐가지고 읽으면요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 나는 그때 그런 걸 어디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성경이 살아가지고 막 움직인다 글씨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뭐 진짜 그러겠어 그랬는데 제가 정말로 그 극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성경을 읽으니까 이야 이 성경이 글씨가 막 튀어나오면서 움직이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그런 절망감과 낙심감과 불안감이 싹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고요 성경의 위로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내 마음이 너무 막 힘들고 어렵고 낙심 오늘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 굉장히 지금 낙심되려고 하고 소망이 없고 있는가고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을 세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제 어떻게 돌아가니 이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해방되고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오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그들에게 소망이 여러분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치료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나 요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낙심되려고 할 때 위로를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다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네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같이 읽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런데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 이세의 뿌리 이세의 뿌리를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로 말해 근데 그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예수님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어떻게 소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아멘 참 이게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뭘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막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려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딱 받으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절망하고 낙심했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면 아마 엄청난 확신이 생기면서 아 고칠 수 없는 놈이 고쳐지겠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면서 성령으로 말면 아마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내 마음속에 넘쳐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죠 아니 저 사람 지금 자기 처지를 보면 어디서 저런 웃음이 나와 아니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안에 소망을 넘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소망이 충만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되려고 하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기를 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을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 본 사람 아무리 극한 상황 환경을 만나도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 충만 소망 충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되려고 할 때 기도하면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항상 소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가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소망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희승야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유언하라고 해서 며칠 못 살게 되겠어요 절망적입니다 모든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어요 나라가 아수르의 공격을 침략을 받아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 점령당하고 수도만 이제 포위된 가운데 항복하라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한숨 쉬고 탄식할 시간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한숨 쉬고 탄식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그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럴 시간에 내가 한숨 쉬고 탄식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굉장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정말 우리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